여러분의 도움으로 구독자 10만 달성과 함께 실버버튼을 획득하게 되었고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뿌리기 앞에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는게 불편하고 괴물 좀 내려봐 아주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모르니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어 성지 돌리는건가 뭔가 감동적인 메시지 제와들다 싶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잘 안보이니 해석 부담 영어 10만 피플 10만 구독자 축하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멘트 아 또 또 있습니다 아 이건 뭐야 어 약간 좀 더 전진해라 여러분도 메세지가 또 하나 버튼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화면이 보이네 거울 효과가 있습니다 아 제가 요 아래다가 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적을까 노력하고 묻지 말고 다른 거 적을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안 했습니다 실버 개봉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아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